이건 어디예요? 이거? 우크라이나 야 우크라이나 출발해 어디요? 우크라이나 가야지 아 이거 스푼 줘야 되지 디저트 스푼 스푼 꺼줄까? 아니 아니 그냥 형 밖에도 엄청 많았어 인생 실전이야 아니야 우식인 야 서준아 우식인 타고 난 거 같아 서비스업 종사해야 되겠어요 아 아닙니다 설명하고 뭐 장난 아니야 맛있겠다 여기다 담았지? 네 또 밥이야? 미리 담아놓겠다 아 밥도 아직 안 나왔구나 아 맞네 그래서 이건 홍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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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zing 고마워요 persön週 고마워요 고마워요 же영 식당 다니는 거 같아요 식당 다녀야 될 거 같아요 식당 다녀야 될 거 같아요 집이 높아서 여기 알 베기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요 닭고기 2개 추가요 닭고기 2개 추가요 농만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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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끌고 나가게 저거 씨 아 맞다 맞다 좀 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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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전에 칭찬해줬더니 아주 바로 그냥 레츠고 형 이게 뭐지? 아 멘실장 같지 멘실이 뭐지? 알찜이